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 이런 뜻을 또 전했답니다. 한번 보시죠. 송 전 대표님, 내일 기자회견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자회견 좀 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걸 요청했다라는 JTBC 보도인데요. 그래픽 남겨주세요. 이재명 대표는 핵심 측근들을 통해 당과 상의한 후에 송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고 친명계 의원은 당과 조율이 안 된 메시지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송영길이라는 사람의 입단속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게 친명계 의원을 통해서 나왔답니다. 글쎄요, 송 전 대표는 아직까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하지 않겠습니다라고는 발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들어봐주십시오. 들어보시죠. 저는 녹취록에 현역 의원의 이름이 담겼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강래구 씨와 이정근 씨는 당시에 원외지구당 위원장이거든요.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만든 돈을 현역 의원들이 나눠 썼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그런 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행이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현역 의원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도 추정 아닙니까? 예정작지도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풀려진 얘기가 많아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돈 봉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그런 당이 아니다. 좀 부풀려진 얘기인 것 같다. 현역 의원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도 추정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렇게 우상호 의원이 이걸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녹취록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의원들한테 전달했던 정황으로 느껴지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정성호 의원도 나와서 식대, 차비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과하셨잖아요. 장경태 최고위원도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왜 이렇게 정확하게 본인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은 조금 자중자해해야 될 시점이고요. 상황 파악을 면밀히 다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역 의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론 이재명 대표가 소위 지라시에 거론되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다 해보니까 한 명도 없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또 법적 대처하겠다라고 의원들이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현역 의원이 없다고 치고 그러면 지역위원장이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분란 속에서 당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인터뷰를 할 때 의원들도 그렇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서 하면 좋겠고 이런 식의 대응들이 지금 이 혼란 속에 빠진 당을 더 위태롭게 만든다. 그래서 조금 제발 자중자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 발언까지 짚어봤고요.